기자수첩 넘어가죠. 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자수첩 Y뉴스 뭐 가지고 오셨어요? 역시 문창극 후보자 관련된 얘기입니다. 문창극 후보자.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이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 카드를 버리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문창극 후보자는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창극 후보자 왜 사퇴하지 않고 버티는 걸까? 버티는 걸까? 버틴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이유는 그러면 새누리당이 청와대가 이미 이 카드를 버리는 쪽으로 마음을 잡았다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이 대통령께서 귀국해서 여러 상황을 충분히 검토해서 제가 결정을 내리실 것이다. 이미 총리 후보자로 지명을 해서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내야 되는데 이걸 다시 제가 검토해서 제가 결정한다. 기류가 변했죠. 이미 가기 전하고. 그리고 13일 처음 내기로 했는데 이미 21일 기국하니까 열흘 정도 늦춰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장관들 청와대까지 계속 밀려줄 수밖에 없는 수순인데 이렇게 간다는 건 그렇고. 어제 여당인 새누리당이 의원총회를 했지 않습니까? 사퇴여론이 상당히 비행했다. 그랬다면서요.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이대로 가면 우리 730 재보선 다 무너진다 망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로. 어제 정웅은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했지 않습니까? 오전에는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오후에는 여러 가지 주의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잘 판단하리라 생각한다. 맞아요. 국무총리 얘기도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이런 분위기가. 일각에서는 지금 야당보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더 적극적으로 사퇴 요구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 정도입니까? 이게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에서는 상세하게 해야 되지만 대통령 국정지지도 조사하는 거니까 한 가지만 설명을 하자면 리얼미터가 계속 매일 조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뒤집혀졌는데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긍정이 어제도 조사를 했는데 어제 조사에서는 긍정과 부정의 차이가 10%포인트 이상 벌어졌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죠? 긍정 비율이 41. 몇 퍼센트인데 부정이 51. 몇 퍼센트까지. 대통령 지지한다가 41. 국정수행 지지. 국정수행을 지지한다가 41%. 부정 여론이 51. 몇 퍼센트로 더 벌어졌고요. 정당 지지도 새누리당이 왜 그렇게 나오냐 하면 정당 지지도가 그동안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차이가 한 10%포인트로 새정치전합이 밀려 있었거든요. 어제 조사에서는 0.2%포인트 차이가 좁혀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당이 느끼는 불안감이라는 건 상당히 크다는 말씀이시군요. 특히나 730 보순에서 밀릴 경우에 과반 미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상당히 심각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미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마음을 정한 것인데 결정을 내린 건데. 본인 문창국 후보자 본인은 사퇴 않겠다는 입장이 현재까지는 강한 거죠? 지금 이 정도 분위기면 문 후보자 스스로 거치를 결정해야 하는 단계로 보는데. 안대희 후보자의 경우에는 사실 새누리당 내에서 사퇴 요구가 있기 전에 스스로 후보직에서 물러났지 않습니까? 사실 새누리당에서는 좀 버티길 바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때는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올해는 공직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아니다 싶으니까 나간 건데. 문창국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어제 퇴근길에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대통령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저도 여기서 차분히 앉아서 제의를 준비하겠다. 분명히 했어요. 아마 주말까지 저도 충분히 열심히 제의를 준비하겠다고 얘기했고요. 문 후보의 청문회 준비를 돕고 있는 국무총리실 이수구 공보실장에게 물어보니까 제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은 한 가지다. 총리 후보자께서는 청문회를 즉각 준비하고 있다. 이것도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오죠 그러면. 청와대와 여당에선 스스로 물러나라는 사인을 계속 보냈는데 왜 문 후보자는 사퇴하지 않는 것일까? 문 후보자 주변에 대한 지인들 여러 사람들과의 통화를 해서 취재를 해보니까 일단 한 네 가지 정도 이유로 분석이 됩니다. 첫 번째는 문 후보자가 정무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왜죠? 문 후보자가 공직자 출신이 아니고 언론인 출신이다 보니까 좋게 말하면 소신이 강한 것이고 다른 표현으로는 고집이 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그만둘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문 후보자의 대학과 신문사 후배로 같이 근무했던 윤재석 평론가는 문 후보가 사퇴하지 않고 버티는 이유는 정무 감각이 부족해서다. 문 후보자가 고집불통이고 자신만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정무 감각이라 하면 그러니까 정치적인 상황 전반을 보는 이런 감각이. 이 정도면 내가 버티는 게 대통령과 여당의 짐이 되는구나. 이런 계산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나가야 되겠다 싶은데 내가 억울하니까. 중앙일보의 한 중견 간부도 그 양반 쉽게 그만둘 뿐 아니다. 고집이 아주 세다. 스스로 접고 그럴 사람 절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동료들에게서.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믿음이요? 문 후보를 잘 아는 한 지인은 문 후보의 스타일은 박 대통령이 자신을 끝까지 지켜줄 것으로 믿고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 이유는 아마도 억울해하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문 후보의 사퇴를 촉구해온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문 후보 개인적으로는 매우 억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앙일보의 한 국장급 간부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이 세 번째 이유는 아마 네 번째 이유하고 연결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청문회까지 가겠다는 것. 가서 뭔가 해명을 하겠다. 이런 것도 이유에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그게 네 번째 이유입니다. 홍문종 전 사무총장이 어제 CBS 시사자키에 나와서 문 후보자 본인이 청문회에 가서 계속 결백을 밝히겠다. 또 문제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설득시키겠다.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정부의 한 당국자도 문 후보자가 총리 제의를 몇 번이나 거절하다가 수락한 것인데 반민족주의자로 낙인 찍혀 불명예스럽게 사퇴할 수는 없다. 총리 후보자로 데려왔으면 나한테도 해명할 기회는 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총리 인준이 부결돼서 낙마하더라도 청문회에 있어서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는 기회는 달라. 이런 입장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둘 때 그만둘더라도 청문회에서 할 말은 하겠다. 국민들 지켜보는 데에서 이런 해명은 하겠다. 그게 지금 최소한 그런 입장이 아닌가. 그렇다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명을 철회하는 걸 생각은 안 할까요? 그러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부담이 너무 클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문창극 후보자가 낙마하면 박근혜 정부들에서 낙마하는 세 번째 총리 후보자가 되죠. 김용준, 안대희. 그렇죠. 후보자 본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민심을 읽어서 스스로 물러나더라도 청와대의 부담이 큰데 총리 후보자로 모셔온 입장에서 지명을 철회하기는 부담이 너무 크다. 그것도 몇 번이나 거절하는 사람을 데려온 입장에서는 철회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국회 청문 요청서를 대통령이 당초 계획과 달리 제거하지 않고 기욱 후 검토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게 아닌가. 다른 시각에서는 문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려 하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청와대가 지명을 철회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좀 더 여론과 새누리당 내부의 여론 추이를 보는 게 아닌가. 그런 해석까지도 있습니다. 문창극 후보자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권영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